오늘 제목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아담의 아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사장에서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고통이 억울하게 당한 고통은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는 고통이지만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사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베를 죽였잖아요 죽인 이후에 그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묻죠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는 즉 내가 주의 나치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분명한 존재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 큰아들입니다 가인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격도 있었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과 저주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추려보면 노아시대에 홍수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내피림이라고 해서 고대의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동안에 다 홍수의 시체가 됩니다 호흡을 갖고 있었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내린 그 비의 멸망을 받아서 전부 죽음의 재앙 속으로 빠져들잖아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국기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왕에게 포로로서 지배를 노예로서 지배를 당하면서 400년 동안을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국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왕이 감독들을 시켜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업무를 이렇게 할당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도 힘들 텐데 일까지 해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쉬고 다시 눈 뜨면 다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짐과 함께 인생의 고통을 괴롭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출애국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출애국기 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정도로 이들이 고통을 당했냐면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냥 막 학살을 시키면 백성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을 다 죽이면 역사에 남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아이들 표시 안 나게 죽여서 그들로 알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게 하고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전략인 것이죠 굉장히 교묘한 전략을 이 바로왕이 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민족이 자녀의 대가 끊어진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완전 말살된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동물보다 더 못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을 인정 안 하고 자녀를 두지 못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거죠 출협기 3장 9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짐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 하나님이 볼 정도로요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할 만큼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 선지서가 시작될 때 보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 포로 시절에 이 사람들은 또 고통을 당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예레미야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식의 고통을 당했는지가 나오는데 19장 9절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서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데요 배고픔이 극에 달한 거죠 기근이 극에 달하니까 자녀를 구워 삶어 먹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기근과 고통을 허락한 거죠 요즘에 그런 북한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간이 들려오는 얘기에 이런 얘기들이 섞여 나옵니다 자기 자녀를 삶어 먹고 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다음에는 네 아이를 잡아먹고 순서를 정했는데 첫 번째 순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아이를 내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순서를 당한 사람이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나오는데 애가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으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한대요 원수가 즐거워할 이유는 뭡니까 원수가 우리 싸움에서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즐거워할 밖에는요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원수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가서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가정에 먹을 게 끊어지니까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는 거죠 애가서 4장 10절에 보면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었던 거죠 추레곱 시대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또 홍수 시대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잠깐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의 인도로 가난성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와 갈렙이 죽은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난성에서 가난 땅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할신 아세라신을 극심하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누굽니까? 블레셋을 일으켜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너무나 너무나 고통이 괴로울 때 극심할 때마다 기도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돕게 하고 사사간 40년 살면 이스라엘에 한 40년 동안 복을 받다가 또 사사 죽으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으로 많은 고통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할 수 없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사람들의 고민의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학교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 자녀들 어떻게 성공하느냐 직장 문제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고민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근을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고민한다니까요 정치인들을 세워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쳐준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고통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고통이 이 땅에 임하느냐 고통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오고 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자녀로서 인간을 창조해놓고 고통 속에 빠뜨렸다는 것은 그냥 빠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이 시 허락하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설명하기 원하셨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족속이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인이 고통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십니까 표를 주시잖아요 표를 주셔서 너의 표 갖고 있으면 아무도 널 건들지 못할 것이다 믿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가지고 그리고 그 성을 쌓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 자녀 중에 그 보호 속에서 그게 그 보호가 어느 정도는 또 먹혀가요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 자녀 중에서 문명의 조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두발 가인 철기 조상 문명 야발 유발 목축업에 음악하는 자의 조상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가인에게 사실은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까 너는 선을 행해라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바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베를 죽였고 그리고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갔던 거죠 뭡니까 가인이 홍수에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6장의 홍수시대에 다 멸망을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가 설명이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만 인간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가인이 놓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니까 계속적으로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 홍수시대도 보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홍수시대에 이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뭐죠 죄악이 관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내필임시대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단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유력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정하기 때문에 홍수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고통을 주는 게 관심이 아니라 이 고통이 왜 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했고 또 그 고통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방주 외에는 없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살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바로왕에게 고통당하는 모습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말씀을 놓친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이들이 깡그리 잊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생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을 회복하려고 한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사흘길쯤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 희생제사의 언약을 놓쳤던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의 언약을 놓쳤잖아요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 피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작은 새끼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풍습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후손이 400년 노예살이 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살이 한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고요 그 언약 놓친 것 때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창세기 출협기 3장에 하나님 다시 희생제사를 회복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피의 언약을 놓쳐서이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피의 언약, 6월절의 피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다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 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바로왕이 무너지고 그 바로왕의 밑에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받았던 거거든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 피의 언약을 놓쳐서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뭐냐 그 피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문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백성은 해방받았던 것이다 고통을 주신 이유는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모든 사건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고통당했을 때도 보세요 그들이 우상숭배할 때 고통당하잖아요 해결책은 뭡니까 사사가 왔을 때예요 참된 사사가 딱 와서 진짜 사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통치할 때 이들은 저주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바벨론 시대에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 끝나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왕을 보내겠다고요 새 영을 부어주실 새 왕이 임해서 이세의 족속을 통해서 오실 그 새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문제가 왔고 그 우상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야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홍수에는 방주가 해결책이었고요 출애굽 사건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해결책이었고 가난 땅의 우상숭배에서 고통당했던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왕이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사사는 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왕의 전 단계 모습이니까 그리고 가인에게는 표를 붙들어라 그랬다고요 홍수 시대에는 방주를 잡아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고통을 통해서 참된 해결책이 뭐냐라는 걸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셨던 해결책들이 참된 진짜 해결책이었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불신앙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었잖아요 성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주셔서 홍수를 건져냈지만 방주 밖에서 방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을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가난에 들어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허락했던 이런 해결책들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사가 왔습니다 잠깐은 해결됩니다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해결이 돼요 왜? 그 당시에 이게 사사가 살아있는 기간이었거든요 사사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은 한 40년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사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가 영원히 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죽고 없어지면 또다시 고통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가 왔잖아요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세웠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일대왕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으로 두 왕이 세워졌어요 초대 임금과 두 번째 임금 그러니까 바톤이 연결된 거죠 사사에서 왕으로 그게 사울 임금이었고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임금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임금을 세웠습니다 이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받고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왕정시대를 누렸거든요 최고의 왕국이었고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다윗 같은 임금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인 거거든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리워할 만큼 다윗 시대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무너졌다니까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무너졌고 자기 백성을 개수하는 거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통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드러내려고 그 인구 조사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죽어 나갔다고요 전염병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고 전무후무한 임금이 또 하나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 다음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 임금 이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가 아시죠 다윗이 누구와 통해서 낳은 아들이냐면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법도 윤리를 뛰어넘는 게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임금입니까 최고의 지혜의 임금이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우상숭배하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왕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는데 축복을 받는 통치를 받는데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왕이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해결책들이 하나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고 보면서 자 그러면 참된 해결책이 있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럼 참된 해결책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해결책들은 진짜 해결책 참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그 많은 고통을 이 땅에 허락하면서 설명하셨던 그 해결책들이 한계에 있는 제한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토가 오셔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낼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세형을 부을 참된 왕이 올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세형을 부어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세의 뿌리에서 태어날 참된 왕 평화의 왕 김효자라 모사라 할 그분이 올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다니엘서 9장에는 이른 이래를 설명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아홉 번째 이래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이래 아홉 번째 이래 오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가 그 시대에 올 거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시위를 정해서까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인생의 해결차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참된 해결차 이건 누굽니까? 그럼 성경의 원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70일에만에 오실 그분 69일에만에 오실 그분 그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들어보고 모든 이런 시위를 계산해 보니 딱 한 분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어린 양 6월절의 피를 대신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한 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동정류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의 죄를 위해서 죄인처럼 죽으실 한 분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한 분 누구냐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리셨고 그 문제가 해결될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해결책들은 참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 참된 해결책입니까 예수가 바로 참된 해결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었고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영이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허락한 분이 딱 한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니 사단을 꺾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죄와 저주 때문에 사람이 병 걸리고 고통당하는데 말이에요 모든 죄가 끝났다는 걸 하나님 증명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형 말미에 귀신도 쫓아내고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칩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사형 말미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죄가 없으면서도 십자가를 드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뭘 증명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하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죄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이여 사단을 꺾으실 참된 왕이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한 단어로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실체는 그래서 누굽니까? 구약 해결책의 실체 예수님이 구약에 문제당한 인생들에게 주셨던 그 해결책들의 실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만 인생이 문제당하는 것에 있어서의 참된 해결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구약에 표를 통해서 설명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예요 가인이 표를 붙들었으면 그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보호를 받았겠죠 약속대로 가인은 그 표를 잡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방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전부 물에 멸망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심지어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살려내셨던 방주의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방주에 실체되신 분이다 들어가면 다 사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나타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들을 건져내셨던 참된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왕이 한 사람 제대로 서 있으면 백성이 별짓을 다해도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참된 통치자 아래 지배를 받고 사는 국민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회복할 참된 통치자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참된 선지자가 되셨고 구약의 피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해결책을 성경에서는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해결책의 실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진짜 해결책이 이 땅에 왔다 그 진짜 참된 해결책,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해결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방법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 거기에 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Born of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접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안다니까요 여기서 굉장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영접은 믿음을 말하는 건데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런데 영접기도는요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영접기도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유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따라해 줄 수도 있는 게 영접기도라니까요 믿지 않으면서도 영접기도 하는 사람이 구원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결 받냐 어떻게 하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라는 거죠 이걸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말은요 예수가 방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라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를 쓸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갔는데 떠나갔는데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주안의 노아가 노아가 노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바른 집에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참된 지도자, 통치자, 왕이 와서 그 통치를 받았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차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헷갈려한다고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믿고 살게 돼요 믿고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방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방주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럼 뭘 믿은 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홍수에서 나는 건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물결이 방주 밖에서 얼마나 넘실거리겠습니까? 얼마나 출렁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방주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넘실거리고 출렁거리는 모든 죽음의 물결을 막아주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제 오는 거 걱정 없이 살겠죠 믿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와 믿고 살아가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지금 카드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 이 카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이 나가도 떳떳하게 모든 일을 다 하고 삽니다 맞죠? 그런데 이 카드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 이 카드가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카드 들고 나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덜덜 떨겠죠 이거 써도 되는지 내 주머니에 돈 하나도 그동안에는 캐시로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캐시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걸 들고 아는 사람이 보면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게 어떤 사실을 믿냐 안 믿냐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주라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 뭡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물결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또 뭡니까? 그날 죽어야 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피를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토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주 재앙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건 앞에서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속 안에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예수가 이미 해결하신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까? 안 믿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방주의 주인공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고 구약의 모든 참된 통치자들의 주인공이 바로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성경은 뭘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자 하는 것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요 큰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믿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방받느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있음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나있음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해방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믿었다면 해방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고 싶은 다시 말해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수준이라면 아직도 해결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을 주시옵소서로 기도 제목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생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해결책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믿고 싶어 애쓸 일이 아니고 믿고 싶어 소원할 일이 아니라 믿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까?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어떤 답을 주십니까? 믿음은 드름에선 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됨을 알게 하실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성경 안에 있는 많은 그 언약의 내용들이 나에게는 부족하게 채워져 있구나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럼 믿음을 간구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개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가 확 다가오는 거죠 아멘 이랬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군요 이런 여러분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남의 세계에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런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개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믿게 되는 것이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게 여러분 마음에 딱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샴댐 방주가 되고 6월절에 어린 양 피제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신 사실이 너무나 실감나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근심이 들어오겠냐는 말이에요 근심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믿어서 들어오는 얘기라는 거라니까요 염려하게 된다는 건 안 믿었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왜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순종하는 날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고린도우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을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혜와 지식이 무너져서 복종하는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겁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델 전서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여 믿지 않아서 핍박자로 살았고 대적자로 살았다 말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산다니까요 육신을 쫓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해결책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도록 변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먼저 참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애쓰는 건 안 믿는 상태예요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것도 안 믿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결됐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 발버둥치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신 이유는 세상 풍속에 메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는 그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세상 살리는 그러한 모델적인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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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